XSFM입니다. I, D, W, K 이 하나의 히어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숨겨진 지식의 가치가 만만치 않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 227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오랜만에 스판덱스 영웅전 시간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스판덱스 영웅전을 진행해준 봉성갑 덕질 이등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마지막 스판덱스 영웅전은 2016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8개월, 9개월 됐네요. 탄핵 전국을 뚫고 나왔네요. 원래는 그 중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못했어요. 전부 다 탄핵 전국으로 그리고 대선 전국으로 집어삼켜줬습니다. 네, 사실은 문책성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리고 덕질인이 덕질 이등병의 잦은 미스플레이와 악송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덕질감사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윤세민 덕질감사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작하자 감사원인데 덕질인에게 원고를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 자료를 뺏어갔어요. 덕질인이. 물론 그동안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혹은 그냥 정발되는 책들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덕질인이 얘기해준 대로 몇 개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간만에 해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더우먼은 그만한 상징성과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게 참 그렇대요. 아무 생각 없이 접근했다가 저는 그저께 2009년에 나왔을걸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원더우먼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 별게 없죠. 치명적인 단점이 별게 없잖아요. 작중 내부에서. 그래서 감정의 낙폭이 작아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 양반은 자빠지지 않을 걸 알거든. 그걸 제외하면 그런 라이트한 느낌을 제외하면 아주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도 지금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옛날 얘긴데도 진부해 보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근데 그 관련 컨텐츠를 하나도 안 본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하자면 감정의 낙차가 없고 실수가 없는 히어로라는 거는 노잼 캐릭터라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재밌었다니까요. 재미가 없다. 그게 사실은 원작 세계에서, 만화 세계에서 원더우먼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오랫동안 받아왔던 대접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원더우먼은 DC 코믹스의 캐릭터 중 최고위의 위치에 있어요. 슈퍼맨, 배트맨과 함께 저스티스 리그의 핵심 멤버고요. 그 셋을 일컬어 트리니티를 합니다. 3위의 위치. 양덕들은 저건 그냥 짬대접이다. 라고 평가져라 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1, 2, 3위고요. 만들어진 순서만 해도. 그렇죠. 짬이 워낙.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원더우먼은 최초로 페미니즘을 담은 캐릭터고요. 아, 네. 그렇죠. 최초로 대중적 성공을 거둔 여성 슈퍼히어로고요. 네. 가장 장수한 여성 슈퍼히어로고요. 또 모르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성을 상품성으로 이용한 캐릭터가 아니고 페미니즘 메시지를 담은 캐릭터인가요? 오늘 방송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요. 사실은 그 상품성이 의도된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감사원장의 이야기가 가치가 없는 것이 인권을 논한다고 상품성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슈퍼히어로 바깥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시간에는 예를 들어 뭐 샤프트 같은 유색인종 영웅이 나왔다. 그거는 장사가 잘 될 거 알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색인종들이 사줄 것이다. 첩보 액션물 옛날에 TV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 것 중에 70년대에 유행했던 폭시 브라우닌 가는 주인공이 여성이었는데 총질되게 잘하고 싸움되게 잘하는 장사 될 줄 알고 그래 만든 거거든요. 여하튼. 어쨌든. 그런데 현실에서의 인기는 이름값과 상징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감사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원더우먼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캐릭터인데 사실상 이제 DC 역사의 본캐인데 본캐. 그렇죠. 본캐 세계 중 하나. 그런데 이 본캐가 실사 영화로 극장에 걸리기까지 4반 세기가 3번 지나갔다는 겁니다. 75년 이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의 영화인가요? 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오늘 들을 수 있을지 봅시다. 광고를 듣고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갑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야 하나만. 야 빨리 내놔 봐. 있는 거 알아. 좀. 가끔은 나도 너한테 달라고 해서 얻어쓴 기억을 갖고 싶다. 반대의 경우가 없었지 아마. 미안하다. 바쁘지만 않았어도 만들어서 썼다 진짜. 누가 원자재를 모르는 줄 아나. 일본이랑 미국은 창호지로 만들어서 싸냐. 장난치지 마라.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3D 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광고를 듣는 동안에 덕질 이등병이 29데이즈 성우 여러분 되게 연기 잘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만드는 PD도 성우 여러분들도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원더우먼도 그렇게 잘 만든 영화인가요? 걸작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모자라지만 상당한 수작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드디어 DC가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뭘 만든 거야? 배트맨 대 슈퍼맨 있잖아요. 확장판은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그보다는 확실히 낫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물론 오늘은 영화보다는 원더우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더우먼. 본명은 다이애나. 참 특이해요. 성이 없어요. 리부트 이전 세계에서는 반신이었고. 리부트 이후에는 그냥 신입니다. 그냥 신. 그런데 설은 다양하잖아요. 정자 없이 낳았다든가. 아니면 남자를 납치해서 낳았다든가. 혹은 제우스와 원나잇이었다든가. 혹은 진흙을 빚어서 신의 권능으로 만들었다든가. 그건 사람이잖아요. 신이 직접. 신 근처에 있는 존재치고는 이름이 됐나 사람이야. 그냥 다이애나. 영미권에. 이것도 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마이너한 설정들도 있고. 다이애나 프린스라는 이름은 인간 사회에서 쓰는 예명 혹은 가명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고대 아마존 부족이 사는 마법에 의해 숨겨진 어떤 섬입니다. 워낙 한 수천년. 천년, 이천년 동안 바깥세계와 단절돼 있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고대 그리스 시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큰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섬을 봉인시킨 것은 그리스 신들이었고요. 원더우먼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 그런 존재여서 신의 힘을 가진 반신입니다. 최근 두 번의 리부트가 DC 코믹스에 있었죠. 뉴 52와 리버스. 여기서는 아예 그냥 제우스의 친딸로 설정이 되면서 순수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듯이 원더우먼의 세계관을 그대로 그리스 신화를 차용해왔습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출간되었다면 나중에 원더우먼이 나왔겠네요. 그렇게 되네요. 얼음과 불의 노래가 계속 이어졌다면 스타크 집안의 아이언맨으로. 이 고향 섬은 골든 에이지 시절 40년대에는 그냥 파라다이스라고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미스키라, 세미스키라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원더우먼은 그럼 능력이 뭐냐. 올림프스 신들이 관장하는 주요 분야에 대한 초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로는 원래 먼 치킨들의 세계잖아요. 이건 좀 너무합니다. 시작부터. 심지어 심성까지. 뭐 그래? 왜냐하면 헤스티아 여신은 가정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럼 아이덴티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스폰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건. 훨씬 내가 감정이입이 가능하거든. 좀 더 파괴적이니까. 네. 이거는 나중회차를 위한 스포일러인데 아이덴티티가 영화 얘기한 거잖아요. 존쿠스 학주연이. 그런 류의 캐릭터가 마블의 한 명 있습니다. 나중에 해요. 덕질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엑스맨 계열 캐릭터예요. 하긴 덕질인이구나. 네. 뭡니까. 네. 이건 뭐 졸신하다. 네. 완전 무결이죠. 힘이면 힘. 반사신경이면 반사신경. 지혜면 지혜. 내구력이면 내구력. 다 있어요. 심지어 심성까지. 설정상 가도부하고 싸우면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길걸요. 네. 가도부가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완전 무결한 캐릭터가 템빨로 무장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프스엔 해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애가 있잖아요. 네. 대장장애의 신. 해파이스토스가 이 사람이 쓰는 모든 템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티아라 형태의 왕관, 방패, 검, 팔찌. 이게 보통 대표적인 아이템인데. 해파이스토스는 하토리 한조보다 우월해요. 길빌 얘기하네. 네. 근데 해파이스토스의 능력도 원더우먼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파이스토스는 축복을 내려주는 대신에 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이 영웅들이 말이에요. 그 손재주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되기 전에는 목 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뭐하러 목공예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리스 신들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그대로 받은 건 아니고 그 축복을 받았다. 공예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그런데 해파이스토스의 작품 중에 최고이자 원더우먼의 상징인 장비가 채찍입니다. 진실의 올감이. 얘기한 적이 있죠. 여기에 묶인 존재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된 것도 짜증나는데 거짓말도 못해요. 따라서 거짓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환각, 세뇌 이런 것도 잠시 무효화가 됩니다. 묶여있는 동안에. 네. 미란다운 측도 쓸 수 없는. 쓸 필요가 없는. 거기다가 뭐 여담으로는 이 사람의 능력이 보통 신에게서 온 마법 계열이니까. 슈퍼맨과 싸운다면 슈퍼맨을 제압할 가능성도 있죠. 그의 약점은 마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점 없이 완벽하기 때문인지.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없어요. 유명한 빌런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일단 영화화가 좀 힘들죠. 일단은 슈퍼맨 하면 렉스 루터가 떠오르고요. 그 외에 비자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트맨에게 조커는 뭐랄까. 평생의 친구잖아요. 연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철학을 키워나가는 사이. 철학 동호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조커를 뺀다고 쳐도 투페이스 있고 펭귄 있고. 너무 많죠. 많아요. 리들러 있고. 그런데 원더우먼의 빌런들은 인지도 무게감 철저하게 밀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치타라는 캐릭터가 숙적 취급을 받아요. 래퍼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능력은 배틀이에요? 치타문이 가죽옷을 입고 괴력을 이용해 날뛰는 캐릭터에 가까워요. 그럼 뭐 클라이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리고 정체가 뭐냐. 이런 설정들도 좀 바뀐. 자주 바뀐 탓에. 다른 숙적들에 비해 렉스루터나 조커 같은 무게감이 없어요. 게임 DC 유니버스 온라인의 경우에는 원더우먼의 숙적 위치에다가. 아치에놈의 위치에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채용해온 캐릭터를 넣습니다. 실제로 만화에 있는 캐릭터예요. 키르케 셀세이라고 하는 마녀 캐릭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갓오브어와 원더우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원더우먼이 갓오브어구나. 가이애나가. 키르케면 구도상은 말이 되죠. 똑같이 신화에서 나왔고. 한쪽은 제우스의 축복을 받고. 한쪽은 마녀고. 그런데 키르케 인지도는 치타보다 아랩니다. 필러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치죠. 이 긴장감은 보통 주인공에게 위기 상황을 나와주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약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그래서 초기인 골든에이지 시절에는 딱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자에 의해 묶이면 힘을 잃습니다. 이건 뭐 40년대 얘기인가요? 네. 남자에 의해 묶이면 힘을 잃는다고요? 그런 설정이 골든에이지 시절에 있었어요. 나나와 카오루라는 만화 아세요?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큰 거를 지금 던진 것 같은데 내가 못 받아서 미안해요. 이 설정의 진짜 의미는 사실 원더우먼을 창조한 사람의 개인사를 들춰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원더우먼의 개인사를 작가가 어떻게 썼느냐가 아니라 작가의 개인사를 보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윌리엄 몰턴 마스턴입니다. 윌리엄 몰턴 마스턴. 몰턴 가문이라는 기사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가문의 마지막 후예인데요.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몰턴 성은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의 마더 컴플렉스 기질을 보이며 자라납니다. 이 단어 되게 생소하네요. 마더 컴플렉스.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리오면서 여성성에 대한 환상이나 숭배 감정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입니다. 이 사람은 1911년 하버드에 입학합니다. 이 시대 미국의 메인 이슈는 여성 참전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영국과 미국 다. 게다가 1910년대는 1차 대전 직전이잖아요. 이 시대는 영국에서는 에멀린 팬크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에멀린 팬크허스트. 영국 맨체스터. 1858년에서 1928년. 여성 참전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읽혔던 말인 서프로제트의 화신처럼 여겨지던 조직가. 도시 노동자의 참전권 획득 투쟁을 모티브로 한 과격한 방식의 전술을 동원하여 여성 참전권 문제를 영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에는 소피아 둘립 싱. 이 사람은 황죽이에요. 소피아 알렉산드라 둘립싱 공주. 영국 서포크. 1876년에서 1948년. 펀잡시크 제국의 마하라자 둘립싱의 딸. 납세 거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 참전권 획득 운동을 엉글랜드만이 아닌 인도에도 퍼뜨린 인물입니다. 에멀린 팬크허스트 사후 서프로제트 협회의 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런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여성 운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20세기 초의 화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만 있던 걸로 기억하지만 여성의 참전권. 이런 식이에요. 의회에 난입을 하려고 해요. 일단 여기부터 과격하죠. 그런데 난입을 하기 위한 위장전술로 치위대가 자기 몸을 쇠사슬로 건물에 묶는다든가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위장전술이 아니라 자폭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눈길을 끌고 그 사이에 본대가 진입하는 거죠. 저 원고를 잘못 썼네요. 위장전술을 쇠사슬로 묶으면 사람들이 쇠사슬인 줄 아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못 끌어내도록 묶는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위장전술이 아니지. 의회 바깥에서 창살이나 건물에다가 자기를 묶고. 완력쇼지.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에멀린 팬크허스트 같은 사람들이 샥 들어가고. 그럼 굳이 사슬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밖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진실의 올가미를 휘두르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사슬로 묶어야지 눈길이 쏠리잖아요. 알았어요. 크롬도금 하면 더 잘 보았겠네. 좋다. 우체통을 폭파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숫자의 방화나 불을 놓는다든가. 아 네. 송동격서했다. 네. 이 시리를 다룬 영화가 영화 서프로제트였죠. 여기서 팬크허스트의 배역을 메리 스트립이 연기합니다. 비록 팬크허스트의 경우에는 노동운동에 부정적이었고. 돌립싱의 경우에는 황족이라는 출신이 있었고. 한 좀 모순되면 면모가 있긴 했지만. 보통 모든 인권운동은 나머지 근처의 인권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경우가 많죠. 이게 모순되었다는 게 약간 덕질인의 편견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여성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쪽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이건대면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 때문에 딸 몇 명과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여성을 위해 싸우는데 노동자들은 왜 거기서 빠지.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왜 그떠이냐 이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지. 그런 싸움이 나중에 40년도, 50년도 들어가면 분화 과정으로 바뀌죠? 네. 어쨌든 여성운동가들이 투쟁을 사회 전면으로 눈에 빡 보이게 섹시하고 강력하게 만들자. 남성 지식인 사회에서도 지지자들이 행결합니다. 하버드대에는 하버드대 남성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단체가 대표적인 여성 참전권 지지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남성연대와는 좀 다르죠? 네. 그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저도 그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내가 잘 못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라요. 이 사람들이 하버드대에서 어떤 연속 강연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연사가 에멀린 팬크호스트였어요. 하버드대 당국은 빡칩니다. 교내 강연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근처 맥주집에서 팬크호스트 여사의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시문의 상록수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맥주집을 일종의 강당처럼 해서 한 200년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창밖에 나무 위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오쳤다. 이 강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신입생으로 들어온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 있었습니다. 아, 그가 한참 뒤에 원더우머를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 과격한 운동가 팬크호스트를 본 거죠. 그 강연에 감명을 받고. 이 마스터님에게는 12살 때부터, 우리식으로 참여하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정략 결혼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데릴 애인인데. 이름은 세이디 엘리자베스 할로웨이. 이제부터 할로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이었고요. 할로웨이가 진학한 대학은 미국 최초의 여대인 마운트 홀리오크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성향이 다 드러나죠. 최초의 여대. 여기서는 당연히 여성 참전권 반대 논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 열려고 했더니 반대 측이 한 명도 없었대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팩트는 그랬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분위기였다. 학교 분위기 자체가. 덕질 감사원장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홍성갑의 레토리계는 언제나 이런 오류가, 오류 가능성이 숨어있어요. 이게 성급하면 안 되는데. 홍성급이에요? 할로웨이는 이 가문, 할로웨이 가문에서 4대째에 나온 딸이었어요. 아, 네. 문유기. 오죽 애지중지. 그런데 성격이 참 멋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남동생을 부하처럼 거느리고 다녔고. 아유, 어릴 땐 원래 저 뭐냐, 세계 공통으로 그랬다며요. 여학생들이 주로 더 크고, 사업도 더 잘하고.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옆집에 아일랜드계가 살았는데 그 형제들한테 남동생이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박살내버리는 것으로 복수를 해주고. 이런 누나들 많아요. 맞아요. 이런 누나들 많아요. 이때가 19세기 말이에요. 저도 박살난 적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 누나 세군. 이렇게 절감했던.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거는 이 할로웨이가 그리스 문화 덕후였고요. 네. 특히나 시인 사포의 광팬이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 문화 덕질은 되게 취미로 좋아요. 맞습니다. 당시 여성운동의 조류에는 오랜 차별에 대한 반대항인지 여성우월 정서가 좀 묻어있어요. 특히나 그 도덕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더 우월하나. 이런 식으로. 인권운동 초기에 꼭 저는 이제는 꼭 그게 필요한 수사라고 느껴져요.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양념이랄까요. 물론 이 정서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페미니즘 분파 한쪽에 몰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요소가 이런 겁니다. 초기 여성주의 문학에서 자주 다뤘던 소재가 있어요. 그게 아마존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마존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개념이 등장하지는 않았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개념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익숙한. 한 번 들어봤던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 문화라든가. 아마존 파라다이스라든가. 여성들만의 사회. 1910년대 중반부터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성우월 정서보다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좀 더 집중하는 조류가 여성운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 이퀄리즘. 그만. 그렇지마. 참지를 못하고 내가 안 써놨잖아. 안 써놨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는 페미니즘 쪽보다는 좀 더 전시대의 여성우월 정서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마스터는 자신이 원더움을 어떻게 해서냐면요. 세상을 지배해 마땅한 여성상으로서의 슈드를 썼어요. 그 때 심리학적 프로파간다다. 그리고 여성이 언젠가는 남성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식의 예견도 하고요. 재밌네요. 여성이 세상을 지배할 만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상은 원더우먼이고. 무기가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올가미라는 거는 결국 윤리성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저는 그보다는 채찍에 더 집중하고 싶지만요. 네. 여튼. 마스터는 거 할로웨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요. 각자 대학원에도 진학합니다.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1917년 미국의 1차 대전에 참전하죠. 마스터는 입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기가 개발하고 있던 게 학부생인데도 개발해오던 게 거짓말 탐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군에서 시험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얘기가 거짓말 탐지기 시험해보겠다고 해서 군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대요. 그 사람한테 손 바닥에 얹어놓고. 제가 여기서. 전기오르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혈압을 이용한 걸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 여기에 자기 학자 커리어를 걸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의 올가미가 떠오른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슈퍼 히어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과 역사와 상식을 조망해보는. 스판덱스 영웅전.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원더우먼 시간.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10년 전엔 사람들이 이것만 고민하다가 영원히 데스크탑을 쓰지 않게 될 줄 알았지요. 발열과 속도 조화, 활용도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안정적인 데스크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당신은 컴스테이션과 잘 통할 고객입니다. 품질 보증기간 걱정 없는 신제품. 발열과 각종 고장에 대비 중인 조용한 형제들. 믿음까지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잃을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네티즌 47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원더우먼을 만든 작가 윌리엄 몰턴 마스터 그리고 그 양반의 아내 현재까지 지금 12년째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엘리자벳 할로웨이 그리고 군에서 만난 여성의 이름은 마저리 윌크스 헌틀린입니다. 통칭 헌틀리로 칭하겠습니다. 헌틀린은 남편과 이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열성적인 여성 참정권 지지자였습니다. 마스턴 부부보다 4살 현상인 이 사람은 당시는 이런 시대였죠. 여자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위법 체포돼서 징역 몇 십일 살든가 아니면 벌금 내든가 이런 때에 여성들이 투표소를 향해 단체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던 운동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죠. 민족을 못 움직이는 부모님의 민족을 갖다가 남장을 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고 주우나 이제 좀 동떨어진 지역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 쳐다도 안 보고 투표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대의원인 척하고 가서 투표를 하는 여성이 있었다고 하네요. 헌틀리도 약간 심리학 쪽의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셀슈크라고 하죠. 치료를 위해 한 군부대로 파견을 나왔는데 여기서 유보남 마스턴을 만나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헌틀리의 성향 중에 본디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작가의 불륜 상대의 본디지 취미까지 따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나나와 카오루라는 만화를 얘기한 게 헛발이 아니네요. 그래요? 네. 예전에 윤세민이 여기서 얘기한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SM 관련 만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인공이 고등학생이라서 방송에 나올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네. 헌틀리는 이 본디지 취미를 본디지를 사랑의 구속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일 이 헌틀리는 할로웨이에 의해 원더우먼의 제작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마스턴이 전역할 때까지 6개월 정도였고요. 할로웨이와 헌틀리도 안면을 틉니다. 헌틀리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때부터 3인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저는 여기서 떠오른 게 할로웨이가 사포를 좋아했었다. 가끔 사포라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 사포의 시. 왜냐하면 사포는 레스보스 섬의 출신이죠. 네. 레스보스 섬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1918년 1차 대전이 종전합니다. 마스터는 전역을 하고요. 철학 박사 과정을 2년 뒤에 졸업합니다. 이로써 그는 학위를 3개 보유하게 됩니다. 심리학, 법학, 철학. 그리고 드디어 거짓말 탐지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이 활용법을 가지고 학계에서 주름 좀 잡아보고 돈도 좀 벌려고 시도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는 혈압 변화를 통해 거짓말을 측정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데이터를 누가 측정하고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의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아, 이러면 기계 노릇 못하죠. 그러니까 마스터니 재면 거의 90몇 프로의 확률로 거짓 진실을 밝혀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정확도가 70%, 50%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절단기라기보다는 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집들의 궁극증이긴 한데 거짓말의 정확도를 어떻게 잼나요? 아, 그건 그냥 통제면 되잖아요. 실험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마스터니 법학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변호사가 돼서 어떤 유명한 살인사건을 맞는데 이 재판에서 이 친구들이 시도한 게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거였어요. 마스터니도 뒤에서 도왔겠죠. 그런데 이게 실패합니다. 폭망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 기계에 대한 학계의 지지리를 받아내지도 못했고 의뢰에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 와중에 자기가 벌인 사업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사기꾼 캐릭터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야심찬 첫 도전. 학자로서 완벽한 실패. 계속 거짓말 탐지기라는 자기 발명품의 붐업 기회를 보면서 이걸 띄워야 되니까 강단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던 마스턴 1925년에 세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자기 수업에 학생으로 들어온 올리브 번이라는 여성인데요. 올리브는 마스턴의 수업 3개에서 모두 A를 바꾸는 마스턴의 연구조교가 됩니다. 소프트한 SM 취미를 먼저 갖고 있던 쪽이 마스턴인지 올리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작가로는 참 특이합니다. 계속 SM을 참고해야 되네요. 우리가. 이 작가 주의로 SM이 꼬이네요. 그렇죠. 다만... 누가 봐도 조련하고 싶게 생겼나? 이 사람 마스턴 윌리엄의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기는... 저는 어릴 때 대학 들어와 선배들이 하도 SM, SM이길래 소프트 마이크로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이니셜이 SM이라가지고 관련된 농담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두 사람은 이루어 대학 동아리에 입단 절차가 SM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직접 관찰 및 체험하면서 SM스러운 건 술 많이 먹기라든가 아니요. 베이비 게임이라고 해갖고 아기 옷을 입고 다니게 한다든가 예나 지금이나 대학을 참 몹쓸 짓 좋아해요. 근데 유부남이잖아요. 뭐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고 약간 남편이 결혼했다의 느낌으로 3인조가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SM스러운 플레이들을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즐거운 연애를 합니다. 이듬해 올리브가 졸업하고요. 재미있게도 이 졸업식에 할로웨이가 참석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 네. 그리고 세 사람의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마스턴이 남편이고요. 아내 1번. 1호 아내가 할로웨이고요. 2호 아내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번. 올리브 번의 대외적인 남편 역할은 가상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마스턴이 윌리엄 리처드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남편으로 서류에 올렸고 리처드는 몇 년 있다가 죽은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 미망인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외부인들에게는 일찍 남편을 잃은 올리브가 교수님 집에 얹혀 사는 신에서 얹혀 사는 것으로 보이게 했고요. 참고로 가끔 집에 놀러와서 며칠 자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헌틀리 즉 헌틀리와의 관계도 끝난 건 아니죠. 그러네요. 뭐 이게 숙박시설도 아니고. 네. 매우 신기한 가족이죠. 그러게요. 마스터는 이후 원더우먼으로 뜨기 전까지 학자로서는 꾸준히 망해갑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자기 발명품을 띄워보려는 노력은 계속 실패로 돌아가다 못해 라이벌까지 등장해버립니다. 할로웨이의 경우에는 남편과 반대로 커리어가 무난하게 잘 순환합니다. 3자 결혼 3 플러스 1 가정을 시작한 다음에 1927년에 할로웨이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4판 계정에 지필인과 편집인으로 캐스팅됩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고 무서워서 그렇지 제가 듣기에 인텔리 가족인 건 맞네요. 3명이 다 학자예요. 헌틀리도 학문에 어느 정도 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력을 보면 그런데 만약에 할로웨이가 아이를 낳으면요. 육아 때문에 이 커리어가 끊기죠. 그러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헌틀리는 가회의 인물이니까 빼더라도 할로웨이 입장에서는 장인 일도 하고 싶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저 새님들 여러 명 모아놓죠. 그럼 돈은 한 놈이 벌어요. 그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모장 한 사람이 지금 생업을 놓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맹점을 메우는 게 올리브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할로웨이가 특히 이 다중결혼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올리브가 육아를 책임져요. 할로웨이가 주스입을 벌어 오고 마스터는 하렘을 성취합니다. 하렘이라는 만화 아세요? 네. 물론 가끔 놀러 혹은 빌붙으러 방문하는 헌틀리까지 합하면 성인만 4명인 가정을 구양하는 건 할로웨이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무리죠. 마스턴도 벌긴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가족인데 이 이야기를 깊이 들을다 보기 전에 원더우먼의 구속 얘기 아까 떡밥을 던졌던 그걸 회수해보죠. 초기 원더우먼에게 남자에 묶이면 힘을 상실한다는 약점 이게 단순히 서사적인 긴장감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원더우먼의 테마 중 하나가 여성의 힘이라면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결박이었습니다. 마스턴의 원고를 보면요 원더우먼을 비롯한 그 작중의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묶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만화를 들춰보면요 매일 이슈마다 매번 다양한 방법으로 묶여요. 다양한 방법으로 묶인다는 건 유니크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럼 막 귀감 묶이로도 묶이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은 지금 이때 아직 미국에까지 알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동시대의 애니메이션들을 생각해봤거든요. 로드런너 허구한 날 묶이고요. 그렇죠. 제리도 묶이고 그렇죠. 스머프도 묶이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묶이진 않아요. 그렇죠. 묶이는 행위 자체에 뭔가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처음에 원더우먼의 유일한 약점이 남성행위에서 묶인다는 거란 얘기를 듣고 뭔가 성적 갈등과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미가 본디지였다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이 그냥 성적 취향인 것 같네요. 이렇습니다. 원고에 묶이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림 작가가 보고 그려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놔요. 맞아요. 이런 건 원전을 보면 의도가 좀 드러나죠. 묶이는 것만이 아니라 원더우먼이 맞을 때의 장면도 굉장히 자세하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그리고 그 빈도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나온 본디지의 취미가 있었던 그 여성의 경우 본인이 묶이는 쪽이었나 보네요. 확실치 않죠. 아니 마스턴이 묶이는 쪽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스턴의 성적 취향이 만약에 반영되었다고 치면 남성이 묶는 쪽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죠. 물론 이제 페미니즘 운동에서 그리는 만평이나 써낸 글 같은 것에는 결박 구속구 이런 게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성을 억압하는 기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적합하니까요. 특히나 묶인 여성이 구속을 끊어내는 장면 탈출하는 장면은 여성 해방을 담을 수 있는 강렬한 컷이죠. 네 그림으로는 그러네요. 하지만 원더우먼과 마스터닐가의 역사를 추적해온 역사학교에서 질 르포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패티시다. 그럼 대충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차용과 아마존 섬의 요소는 1번 안에인 할로웨이의 영향이었겠죠. 네. 왜냐하면 할로웨이니까 그리스 덕후였고 초기 영미 페미니즘 문학의 소재가 바로 그런 거였으니까 그럼 진실의 올가미와 매회 묶이는 원더우먼의 고난에서 읽을 수 있는 패티시는 마스턴 헌틀리 올리브가 즐겼던 취미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진실의 올가미가 채찍이라는 건 이쪽에서 왔을 텐데 그 속성을 생각해보면 이건 자기의 연구에서 온 거죠. 거짓말 탐지기니까요. 자기는 거짓말 탐지기를 못 띄웠지만 원더우먼은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인데요. 본디지를 좋아했던 헌틀리의 영향이 좀 더 컸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명의 아내와 나눴던 어떤 것들이 모두 지금 작품 안에 녹아있는 상황이긴 하다. 두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애인. 따라서 원더우먼이라는 작품은 특별히 대단한 빌런 무서운 상대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주인공을 다루고 있지만 다루고 있으며 그의 묶고 묶이는 싸움 에 대한 기록인가보다 올리브 멀의 경우에도 중요한 자취를 남깁니다. 팔찌입니다. 영화에서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나오죠. 팔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찍도 중요하고 채찍도 중요하고 손목 아데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팔찌예요. 팔찌로 테크토닉 추면서 총알 막잖아요. 그 팔찌 겸 아덴은 마치 옹박의 그것보다 더 세죠? 그 팔찌를 이지스의 방패를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 팔찌가 올리브가 자주 했던 팔찌입니다. 사진도 여러 남아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큰 걸 했다고요? 그렇게 덮는 팔찌를 하고 다녔어요. 와 그 사람 잡겄네. 그러게요. 그 너클밤 같은 거 때리면서 팔로 때리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진도 남아있고 할로웨이의 증언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성격 건드렸다 엘보 맞으면 큰일 나겠네요. 크로스라인. 그러니까요. 마스터는 좋았을 수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여성운동과 그 후신인 페미니즘 운동 이었겠죠? 이거는 마스턴과 세 여자 총 네 명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올리브번인데요. 이 사람의 가족사는 20세기 초반 가장 파괴력이 강했던 여성운동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슈는 산화제한운동 혹은 피임법운동 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덕질 이등병이 말이에요. 이병답지 않은데요? 간만에 신기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네. 이 영광을 지엘 르포어시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자기 생애를 작품에 빈틈없이 녹아 녹여낸 작가도 드물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작가로는 연구자들이 좀 더 부지런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좀 봐요. 이 사람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 이름을 일회성 등장인물 이름으로 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에는 자기 삶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거든요. 자기 삶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재미가 없든지 그 신세계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무진 많은 시간을 썼든지 JR 톨킨 마냥 사실 그것도 열심히 작가론 연구자가 있으면 사실은 JR 톨킨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걸 해석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작가론으로 따라갔더니 20세기의 철학사조만 가지고 이 원더우먼을 얘기했을 때보다 좀 더 풍성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마스턴이 세 번째로 연을 맺은 사람인 올리브번과 관련인 산하제한 운동과 피임법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덕질이등병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배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3D홀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 데이즈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금주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누가 너랑 의사소통 할 때? 아니 저 청취자분들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섭섭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있다가 까먹은 거였는데 개편을 하고 나서 한동안 세정부의 바란다 시리즈로 오래갔잖아요. 사람들이 조성주 소장님 짤린 거냐 손이상씨 짤린 거냐 굉장히 걱정하고 찾으셨는데 덕지진을 안 물어봤다?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네.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성주 소장이 무슨 이달의 특별기획은 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군의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조성주 소장이 경비소대장 이런 거 하시는 분이야. 중요한 위치잖아요. 손이상 고문이 작전실에 있는 장교야. 그럼 이제 저기는 덕질 이등병은 PX에 있는 원사님이죠.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그 사람.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평생 한 번도 못해보는 그 사람. 그렇습니다. 벽에 있는 무늬와 그렇게 다르지 안 되는 그 사람. 그래서 벽에 붙어있으면 클로킹이 돼서 안 보이는. 그렇죠. 왜 그 죽어도 고장 안 나는 가구 있잖아요. 피걱거리지도 않아. 네. 너무 잘 돌아가는 그 가구. 네. 그 자괴도 잘 안 깨지고. 그런 내구성 있는 덕질인의 시간이었습니다. 트위터에 해시태그 IDWK와 함께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봅니다. 키키앤지지 님께서 노트북 광고 속 남자 목소리 윤세민 기자님 맞으시죠? 베트남 방송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광고 연기까지 되고 엄청난 발전. 유피디님 인재양성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재양성을 잘한다는 사실만 맞습니다. 세민이 아닙니다. 레노버 포토소 두 증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확실하죠? 틀린 사실을 전제로 와가지고 의견을 적어주셨잖아요. 그 사실은 틀렸고 결론은 맞고 중간에 저만 당했어요. 결론은 맞다. 윤 언더바 정 님께서 오늘 다큐멘터리 앱스트랙트 디자인의 미학을 봤는데 2화에 틴커 헷필드가 나왔다고 보는 내내 저희는 유엠씨가 읽어보면 좋아하겠다. 아니야. 이미 이 정도는 알 거야.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가 그런 대화를 하셨나 봐요. 이 부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점은 실제 세상에 친구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점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정치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삼촌리 밖에 있는 사람이 왜 내 얘기를 해. 밤에 TV를 보다가 저도 이제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려요. 제가 지금 준비를 똑바로 했다면 7월에는 4년간 준비한 프로젝트 하나를 방송을 돌릴 건데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사와 패션사 공장의 변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스니커만큼 좋은 소재도 없긴 합니다. 특히나 틴커 헷필드를 빼놓고 전 세계의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저 디자인들을 논할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는 어떤 게 없기도 하고 옷은 어느 나라 가면 어떤 게 없기도 해요. 틴커 헷필드의 디자인은 전 세계에 있어요. 100% 물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의 디자인도 있겠죠. 예를 들면 스맥길이 손톱깎기 그렇죠. 호치캐스 호치캐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패션 아이템으로서는 틴커 헷필드는 지구별의 왕이죠.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해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트윗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났던 거군요. 비롯 언더밧 트와이스님께서 덕질인님 슈퍼히어로 문학의 잉의 원더우먼 편 부탁드립니다. 그거 봐요.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느냐. 덕질인은 분명히 있다. 어딘가에. 그는 근처에 있다. 그렇죠.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도름은 온다. 왜냐면 할 일이 없을 테니까. 네. 그 이제 남양주시에서 한강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봉화에 연기가 올라가면 남쪽 안 보여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강은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내려온다. 누가 날 불렀는가 하면서. 힘이 필요한가. 아키 언더바 독수리님께서 프레디 머큐리는 제가 알기로는 게이가 아니라 양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퀸 음악을 많이 듣고 퀸의 팬으로서 이게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프레디 머큐리는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만난다더라. 누구랑 어쨌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았던 거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평전 같은 걸 봐도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대학 때부터 워낙에 화려하게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놀리면 그냥 허허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프레디 머큐리 본인이 내가 그거요 아니요 라고 말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시대를 돌려보면 퀴어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이기 전까지는 게이라는 게 성소수자의 일반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했었죠. 네. 지금도 그렇게 쓰입니다. 가끔 그렇게 그런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네. 단어가 짧다 보니까 이름절이다 보니까 성소수자 전체를 일컫는 말로 쓰이곤 했죠. 근데 그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심플톤42님께서 UMC는 율무차의 약자다. 율무차 율무차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손이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화가 난다! 그 증후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아 그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천 년 동안도 클럽 있잖아요. 아 네네. 제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현재까지 있다는 것을 그때 검색을 통해 알아냈는데 낙원상가 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맞아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대학로에 갔다가 그게 없어진 걸 보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도움을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충일 주간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저 생각난 건 아닌데 말해요. B.O.Q를 G.O.P라고 발음했던 게 있더군요. 제가요. 네. 중대장을 G.O.P에서 사는 노숙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발언 되게 얄밉다. 왜요? B.O.Q를 G.O.P라고 발음하는 게 어디서 잘못 말한 거지. 그러니까 대형아 미안하다. 네. 저의 중대장은 G.O.P에 살지 않았습니다. 네. 대형 씨 지금쯤 소령이 돼 계시겠죠? 혹은 제대로 하셨거나 학군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했을 거예요. 눌러박았을 수도 있지. 여튼 이제 그만 G.O.P에서 내려오시고 B.O.Q로 돌아가세요. 홍성갑 덕질인과 윤세민 덕질감사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